안녕하세요, 코스나입니다. 저희의 이번 데뷔 앨범의 타이틀곡의 Think of the Dawn은 힙합과 덥탭이라는 장르를 기반으로 한 팝댄스라는 팝댄스 장르의 곡인데요. 굉장히 저희 비트가 강렬해서 저희들이 오늘 보여드릴 퍼포먼스가 더 파워풀하게 돋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정말 강렬한 곡이거든요. 다들 기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봤을 때도 저희 팀에서 이제 좀 잘하는 친구는 이제 이제 벌써 유토피아 한 친구가 있는데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. 자화자찬이 심하시네요. 그 친구, 그 친구. 멋있더라고요. 한번 지켜봐주세요, 무대. 이제 이번 무대도 그 친구가 부실작정이라고 하니까 또 들었거든요, 어제 전화해가지고. 아, 전화하는 다이예요? 한 시간 반 정도 전화했어요, 어제. 아, 전화했어요. 이제 무인도의 태생이를 데려가려는 이유가 뭐냐면 괴롭히려고 데려가는 거잖아요. 그건 아니죠. 무인도에 가면은 탈출하기는 힘들다, 이미 글렀다 이제.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좀 재미, 그나마 좀 재밌게 살기 위해서 둘이 환상의 팀이. 말도고가 있으면 좋잖아요. 그죠. 그죠? 약간 엄마랑 아들 같은 느낌이에요. 항상 둘이. 연결하면 이제 프로면스도 저희가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중점으로. 댄스 브레이크 해서도 누군진 모르겠는데 나와가지고 입술 도장을. 아니, 아니, 아니. 그분은 아니에요. 아, 그분 아니에요? 입술 도장이에요? 그 무대 보시다 보면은 혜등 씨 헤드뱅이 하는 파트가 있어요. 아, 그거는 약간 살짝 저랑 같이 연습을 했는데. 제가 한서 가르쳐줬습니다. 그냥 이제 준, 황이 형 같은데. 저희가 약간 준성이가 여기 있으면 이제 저희가 이제 다 하신 후퇴 성이. 여기서 이제 헤드뱅이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반전 포인트이기 때문에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. 네, 맞습니다.